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변호사 주문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LS 머티리얼즈 한번 볼 거고요. 오늘 25,850원 위치하면서 마이너스 2.6% 정도 빠지는 모습 보여줬는데 지금 LS 머티리얼즈 보유하고 계시는 주제 여러분들은 절대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정배율로 넘어가려는 시점에서 지지 라인을 형성하는 건 오히려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단기 편선에 대한 차의 실현이라도 조금씩이나마 출애가 되어야만 우리가 다시 한번 21선 위로 21선 상당 구간에 위치하면서 지속적인 우상향에 대한 상승 패턴을 기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절대 실망하지 마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 제가 이전에 LS 머티리얼즈 말씀드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눌림목 매매를 슬슬 준비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눌림목 매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큰 손들이 지금 누구냐? 지금 이 LS 머티리얼즈 보유하고 있는 큰 손들이 누구냐? 특히 외인에 대한 수급이 심상치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눌림목 매매를 슬슬 우리가 준비할 때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월 12일 무조건 시초가 매수하셔야 된다. 단기 대응 타점 가져가셔야 만 우리가 지금 이 상당 구간에 머무르고 계시는 주제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으로 엑시트할 수 있는 전략이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무조건 시초가 매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앞으로 지금 상당 구간에 머무르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수익으로 엑시트를 할 수 있는지 이러한 가격 전략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지금 LS 머티리얼즈 어쨌든 2차 산업권으로 분류가 되면서 지금 지속적인 납부 흐름이 연출이 됐는데 혹시라도 고점 대비해서 이만큼까지 내려왔으면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을 궁금하실 거고 매수한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목표가, 목표가는 어디까지 봐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전부 다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히든조목 하나 넣어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맨 마지막 부분에 히든조목이 있으니까요. 중간에 건너뛰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히든조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LS 머티리얼즈 한번 볼 거고요. 우리가 어쨌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어떠한 이슈가 있었어요. IRA에 대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IRA. 23년도에는 모든 2차 산업권이 전부 다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24년도에 들어서게 되면서부터 IRA가 어쨌든 바이든이 내놓은 정책인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잖아요. 바이든이 내놓았는데 지금 이 트럼프가 다시 한번 재출마를 한다고 해서 지금 이 리턴 매치가 다시 한번 이어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중간 점검을 해봤을 때 트럼프가 약간 우위에 있다. 그런데 이 트럼프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국민과 자국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지금 이 IRA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IRA를 축소시키든지 폐지를 시켜버린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지금 뭐든 2차 전지의 섹터가 전부 다 죽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기대감이나 혹은 우려감 때문에 차트가 움직여요. 우려감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이미 오를 만큼 다 올라와 있고요. 우려감 때문에 이미 빠질 만큼 다 빠져 있어요. 뭐가 되기 전에? 팩트가 나오기 전에 팩트가 나오기 전에 이미 기대감으로 살 사람들 다 사 있고요. 빠질 사람들 던지고 나갈 사람들 전부 다 던지고 다 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팩트를 기반으로 한 매매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해서 LS 머트리얼즈에 대한 전망과 모멘텀을 모르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친환경 친환경적인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섹터로 묶이는 이런 산업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전망을 갖고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겠고 솔직히 말해서 뭐예요? 친환경 우리가 편의점에서 봉투 하나를 받아도 봉투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오늘도 북극곰은 집을 잃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환경 보호하자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도 아직 집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이 북극곰의 집까지 걱정할 만큼 이 친환경에 대한 섹터는 항상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멘텀 자체가 그렇다 보니 지금 LS 머트리얼즈 보호하고 계시는 분들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전에 분명히 시초가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왜? 눌림목 매매를 준비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히 저가에 진입을 했고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저점에서 매집을 한 이후에 단기적인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기적인 대응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은 뭡니까? 자 3월 12일 날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3월 11일 날 여러분들한테 시초가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3월 12일 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승릴리는 3월 13일 날 시작된다. 자 3월 12일 날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연출되고 있었습니까? 그대로 그대로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항상 어떠한 근거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전에 제 영상 보시고 나서 LS 머티리얼즈 지금 LS라고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LS 머티리얼즈 시초가에 매수하셔라. 제가 아침 7시 30분에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 3월 12일 날 화요일 날 지금 보시면 3월 12일 시가가 23,600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23,600원에 우리가 매수를 해서 지금 현재가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조금 더 여유 있는 눈과 침착하고 냉정하게 지금 이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왜? 내가 충분히 저점에서 매집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제가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2차전지 섹터 수납매 그리고 저점복음 기술적 반등 구간 포착됐으니까 단기적인 차이시련하고 애시트 하셔라. 2만 6,500원 예약매도 걸어두셔라. 이러한 내용들이 왜 제가 지금 굳이 단기 대응을 말씀을 드렸고 아침 7시 30분에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까지 전부 다 싹 다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장 시작하고 나서 2분만 투자를 하셨어도 지금 얼마 수익입니까? 15% 이상 수익 났다는 거예요. 15% 이상. 제 영상 보시고 LSL과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약매수 예약매도 하셔라. 15% 얼마만큼 보여드렸다? 2분 만에 보여드렸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여러분들 매수 타점, 매도 타점 필요하신 분들 뭡니까? 지금 이 상단 구간에서 머무르고 계시는 주주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전부 다 필요하실 거예요. 제가 2분이랑 한번 말씀을 나눠봤을 때 지금 평당가가 4만 3천원이었어요. 4만 3천원 4만 3천원인데 이 평당가를 어떻게 하면 엑시트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올라타시면서 하셨다가 중간에 몰타고 몰타고 해가지고 비중도 굉장히 높아요. 비중도 굉장히 높은데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익으로 엑시트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따지고 보려면 저점에서 발생되는 단기적인 대응까지 전부 다 우리가 포함을 해야 충분히 수익으로 엑시트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초까지 매수하시라고 2만 6천원에 매도 걸어두셔라. 영상에도 말씀드렸어요. 문자가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죠.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 말씀드렸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전부 매수타점, 매도타점 받으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010-5073-8568번 이쪽으로 전부 다 LS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셨어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근거를 토대로 매수를 하셔야 되고 어떠한 근거를 토대로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내 평단이 4만원이 넘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그냥 보내주세요. 무조건 보내주시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비중까지 같이 한번 더 해주십시오. 비중까지 남는 비중도 적어주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적어주시는 만큼 최대한 디테일하게 적어주시는 만큼 제가 최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보고 있는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아가셔야 하는지 전부 다 공유 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만큼 자세하게 대응 전략 짜서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근거를 토대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떤 근거를 토대로 매도를 해야 되는지 혹은 지금 내 평단이 4만원이 넘는데 어떤 식의 전략을 짜야 내가 수익으로 레시틀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010-5073-8568번으로 LS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LS 자 혹시라도 이전에 저한테 문자를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하루 안에 답장을 못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하루 안에 답장을 못 받으셨다. 제가 분명히 3월 11일날 보내주셨으면은 3월 12일날 보내드리거든요. 하루면 전부 다 답장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답장을 못 받으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번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번호 다른 번호로 부탁드릴게요. 자 이게 중간에 스팸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못 받으신 분들은 지금 이 스팸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걸러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연락처가 섞여 들어간 거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한 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일단은 타점 드리는 거 고대로 어쨌든 2, 3일 안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타점 분명히 드릴 거니까 다른 번호로 한 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즉시 여러분들 하루 안에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하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24년 상반기 1억 투자금 이벤트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얼마 가지고요? 300만 원 가지고 진행할 거예요. 자 1억 투자금 만들기 물론 멀어 보일 수 있습니다. 멀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1억이라는 투자금이 아니더라도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닿는 데까지 최대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얼마 가지고? 300만 원 가지고. 자 그래서 24년 상반기 6월까지 해가지고 진행할 거고요. 6월까지 해가지고 진행할 거고 24년 하반기에는 시즌2 할 겁니다. 시즌2 하반기에는 시즌2 할 거다. 시즌2에는 조금 더 공격적인 타점 가져갈 건데 그전까지 1억이라는 투자금 만들어놓고 공격적으로 한번 투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일단 타점 공유는 무조건 무상으로만 진행할 겁니다. 무조건 무상으로 진행하니까 금전 요구 없으니까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입장인원은 300명까지만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진짜 고생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했는데 제가 너무 많은 분들을 도움드리진 못하고요. 300명까지만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시는 300분은 그대로 시즌2까지 가요. 그래가지고 시즌2에는 입장인원은 따로 안 받을 겁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시즌2까지 그대로 간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포트 구성은 전부 다 끝났습니다. 포트 구성 전부 다 끝났고 지금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배제를 했어요. 전부 다 배제를 하고 우리가 저점에서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가지고 포트 구성 전부 다 끝났고요. 이건 이제 수정이 안 됩니다. 다음 주부터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수정이 안 되고 지금 혹시라도 단타 원하시는 분들 단타 원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참고자료용으로 활용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만 단타는 안 할 겁니다. 확실하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포커스가 누구한테 맞춰져 있어요. 제가 아니라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단 말이에요. 단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대응이 애초에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 3월 14일 날 매도사인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3월 15일 날 매도사인 받으시는 분들은 양반이에요. 진짜 다음 날 지나서 받으시는 분들이 양반이에요. 대부분 3월 18일 주말 지나가지고 19일 이런 식으로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에서 충분히 매집을 해놓고 나중에 알아서 수면 위로 올라와 줬을 때 제가 매도사인 드린 이 상단 구간에서 알아서 커피 한 잔 하시다가 담배 피우다가 밥 먹다가 환실 갔다가 그냥 잠깐 차트 봤는데 이렇게 매도사인 나와 있다. 이런 매도 타점 알아서 나와주는 이런 종목들 가지고 포트 구성 해놨으니까 혹시라도 단기적인 대응 원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단기적인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환영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랑 같은 금액을 가지고 하려고 저도 안 쓰는 계좌에다가 300만 원 따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은 비중 같은 수익금 가져가기 위해서 300만 원 따로 넣어놨으니까 소액 투자 하시는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뭐 10만 원에서 100만 원도 전부 다 환영해요. 10만 원 운영하시는 분들도 10만 원 운영하시는 분들도 비중까지 다 조절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10만 원 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가능하다. 정말 가벼운 종목들 가지고 전부 다 포트 구성해놨으니까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이 소액 투자 하시는 분들 전부 환영입니다. 그리고 시그널 공유는 무조건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그리고 텔레그램 이렇게까지만 딱 할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은 메신저를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중간에 혼선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문자 가능하신 분 그리고 카카오톡 텔레그램 가능하신 분들은 전부 다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카카오톡 링크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이것도 이전에도 문자 보내셨는데 못 봐주셨다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다른 번호로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진짜로 죄송해요. 다른 번호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010-5073-8568번으로 LS머트리얼즈의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 LS라고 두 글자 그리고 프로젝트 참여하실 분들은 매수라고 남겨주시면서 나는 LS 타점도 받고 싶고 프로젝트 참여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LS 매수 이렇게 네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하루 안에 답장을 못 받으셨다 하루 안에 답장을 못 받으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다른 번호로 한 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리니까 이때부터는 카카오톡이랑 텔레그램 쓰기 때문에 사실 문자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른 번호로 한 번만 딱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리면서 카카오톡 입장하실 수 있게 그리고 텔레그램 입장하실 수 있도록 전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디로요? 010-5073-8568번으로 매수 혹은 LS 혹은 LS 매수 이렇게 남겨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 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 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바로 답장해 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몬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 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 2차전지나 부품 공급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도라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 5배 이상 까지도 갈 겁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 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천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 현위치 대비해서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